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코레일과 SR의 불편한 별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철도통합 논의가 이어졌지만 이렇다 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윤석진 기자가 전합니다. SRT 수서역은 동탄과 평택으로 직통 연결되고 부산과 목포로도 바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포항과 여수, 창원으로 가려면 중간에 KTX로 환승을 해야 하는데요. 수서발 KTX를 신설하면 금세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코레일과 SR로 이원화된 고속돌도 체계 아래에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철도 체계가 도입된 건 지난 2016년 경쟁 체제로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이었지만 국민 열쇠만 낭비한다는 비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사에 실질적인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고 동일 업무 수행에 따른 비효율만 발생한다는 겁니다. SR은 차량 정비와 역운영, 시설 유지 보수, 관제 등 대부분의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철도 산업 부조 평가 영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연간 559억 원의 중복 거래 비용이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레일의 적자 전환으로 공공성이 훼손된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알짜 고속철 노선을 SR에 떼어져 코레일의 수익성이 악화됐고 그 결과 산간 벽지로 가는 일반 철도가 줄었습니다. 코레일과 SR 간의 업무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5월 3명이 다치고 30억 원의 손실을 유발한 호남철도 차량 정비단 탈선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올해 초 부상자 은폐 논란이 일자 양사는 보고 책임자로 서로를 지목하며 때아닌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철도 통합을 추진했지만 통합 반대 여론에 막혀 논의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통합 반대 측은 경쟁 구도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는 입장입니다. SR은 SRT 승차 요금을 KTX보다 10% 저렴하게 책정해 철도 이용객의 비용 부담을 줄였고 코레일은 SR과의 가격 정쟁에 밀리지 않으려고 마일리지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철도 분리 운영에 따른 장단점이 혼재한 상황. 공은 국토부통부로 넘어갔습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코레일 SR통합 문제 연구 영역을 맡기고 연내 결과 발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대선이 변수입니다. 그동안 철도 정책은 정부의 성향에 따라 움직여왔습니다. 연구 결과는 무관하게 통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치 논리가 아닌 국민 편익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쪽 노선에서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두세 개의 노선만 가지고 수익을 내고 구성원들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구조고 다른 한쪽은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적자가 계속되는 이런 구조로 분리돼서 운영되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수년간 끌어온 철도 통합 논의 국민 편익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입니다.